원 families ним이 남아랑 뾱하면 이렇게 노래가 나올 거예요 네, 기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진지화로마리 주웨어요입니다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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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서 저희 투모덜 바이티 겨다는 오늘은 비비디바비디 아이돌 라디오행 열차를 타고 여러분들께 마법같은 순간들, 꿈같이 행복한 시간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8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투모로우바이트게더 1동! 그럼 멤버들 괴물 포함해서 제일 무서운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출근이요. 무섭네요. 잠시만요. 비상도 조금 무섭고요. 네, 그렇죠. 저희 리더예요. 왜죠? 믿..미드라고? 믿어요. 리더! 왜? 잘못했어요. 이번엔 수빈씨 마법의 봉을 들고 주문을 외워주세요. 수빈씨는 어떤 컨셉이 좋을까? 귀염뽀짝 토끼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기대된다. 비비디바비디나가라당이죠? 여기 뭐 가면 돼? 비비디바비디나가라 뿅! 다른 멤버들 있잖아. 귀여워. 귀여워. 이 노래를 오랫동안 들어야겠다. 주문 기억하시죠? 그럼요. 이번엔 도도한 컨셉으로 해주세요. 이쪽 부분. 뭐야? 비비디바비딘 나와라뿅이요. 비비디바비디나가라 뿅! 이게 잠시 쉬었다가 하기. 벙규 형이 대구에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어 버전으로. 그래요? 표준어 버전으로. 표준어 버전으로. 나와라뿅? 비비디바비디나가라. 비비디바비디나가라 뿅! 비비디바비디나가라 뿅! 비비디바비디나가라 뿅! 최현! 스며르바비디나가라티게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첫 곡입니다. 스며르바비디나가라. 스며르바비디나가라. 그녀의 기대량에